포션타이쿤 어... 약간 그 포션을 파는 그런거를 음... 하는 그런 게임이요 이 빈 땅에 대단한걸 세워야돼 일단은 뭐 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알아봐야죠 정보모드 어우 잠깐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어... 나이트쉐이드 막 이런거 뭐야? 루핀, 백리향 고양이 주효과, 고양이효과는 속도와 마법력이 연관이 있습니다 독성 독성있고, 야 이거 좀 많이 복잡한거 같은데 불순물도 있고 포션의 성능을 0.7 줄이고 레시피에 불순물 태그가 적용됩니다 모든 포션의 성능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성융이라고 보이냐? 내 눈이 이상한건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하는거 아냐? 고양이 심볼이 있지 이 심볼은 반드시 안쪽원에 넣어야돼 어... 그 안쪽원이라는게 2원을 기준으로 말하는거였지? 음... 다른 조합을 만들수도 있지 재료를 감아서 주변으로 드래그해봐 그리고 나이트쉐이더, 쉐어드를 다시 책으로 드래그하고 어... 하하하하 너무 복잡해 잠깐만 일단 이거 해보면서 어 음... 음... 가마솥 왼쪽으로 드래그해 루핀을 이쪽으로 하고 음... 이거 두개가 이렇게 온대있는데 아... 그 고양이 모양이 이쪽 안쪽으로 가게하라 그러면은 나이트쉐이드가 이쪽에 있어야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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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슬롯에 배치하면 다양한 마법효과로부터 유저를 보유하는 포션을 만들 수 있어 어... 복잡해 하하하하 오케이 할 수 있어! 위쪽에다 놓으면은 음... 불순물과 자극 안쪽에 있는거만 이렇게 뭔가 적용이 되나보다 원 나이트쉐이드 아... 이거를? 이렇게는 못하네 나이트쉐이드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잠깐만 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라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가장 왼쪽 옵션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뒤 완료를 눌러봐 잠깐만 이거 왼쪽이라는... 이 표시가 오른쪽에 있잖아 이거를 누르는걸까 아니면 이걸 누르는걸까 일단 근데 표시하는거 누르자 아... 되돌리기 독성 독성 글쎄 독성이 필요할까? 으깸 이걸로 가자 된거 아냐? 아하하하 잠깐만 되돌리기 튜토럴대로 해보자 됐어 음... 표시한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야 이거 너무 복잡해 나 약간 그 옛날에 했던 포션크래프트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할게 많은거야 음... 양쪽 품질은 오른쪽 제품 상세에서 볼 수 있어 두 품질 모두 제품 평가와 매력에 영향을 끼치지 야 이거 포션... 타이쿤... 야 이거 그냥... 하하하하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치면은 내가... 롤러코스터... 그... 뭐야... 철부터 구매해가지고... 제작을 완전히 하는거잖아 흠... 지금 완전히 그런 느낌이야 코르크 쓰읍... 어... 어어... 이런 코르크 같은거는 근데 별로 상관이 없나봐 그 약간... 병이 이뻐야된다 막 그런건 아닌가봐 하... 어... 어... 병당... 어 이거는 돈... 프리미엄... 쓰읍... 아 돈은 뭐 많이 벌수록 좋은데... 이게 무슨 포션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포션인지 포션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겠습니까 디자인을 완료하는데 드는... 어... 디자인에 따라서 또 돈이 드나보네 어... 하... 나 근데 벌써 막막하다 나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이해 안됐어 음... 일단은 데모게임이라서 약간 찍먹하는 느낌으로다가 해볼라 그랬는데 어... 건조대를 지하대에 설치해 하지만 가마솥과는 같은 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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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치했고 이제 됐군 허브 두어 쪽만 있으면 돼 나이트쉐이드와 백리앙 다행히 둘 다 재고가 있군 하지만 언제... 물건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마 재료공급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 재고가 비는 불상자를 피해야돼 여기서 이제 주문하면 되는구나 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있으니까 아이 근데 그냥 지금은... 지금은 좀 구매하자 처음에 지금 그거니까 튜토리얼이니까 아 또 기간이 또 걸리네 일단 주문해야지 와... 이거 좀 돈 많이 들어갔다 35달러? 직원을 또 구입해야 돼 직원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포션 선택 이거 하고 여기서 고용가능 초보 정비공 잠깐만 하하하하 어... 연금술사? 오퍼레이터 직원으로 있어야돼 연금술사? 오퍼레이터 됐어 됐어 니 가게에도 활기가 좀 돌겠군 더 일거리가 많아지고 복잡할 경우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걸 잊지 말라고 흠... 어... 실험실 키트를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하다보면 음... 종류가 더 열리게 된다 그... 하... 시간 빠르게 가는 거 있긴 한데 내가 이제 또 뭘 해야되지? 하하 내가 뭘 해야되지? 흠... 음... 나이트 쉐이브 잠깐만 아니스 고양이 효과 효과는 속도와 마법력이 연관이 있습니다 에테르가 활성화됩니다 이런 효과 같은 게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뭔가 백과 같은 거 있나? 백과 장부 일단은 재료 사용함 쓰읍... 배달이 왔대네? 아직까지는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좀 알아보자 뭘까 이거? 뭐지? 아... 이거는 그건가 보다 약간 특성 같은 거 아니야? 특성 같은 느낌이고 생산품 목표 음... 움직이는구만 판매대 판매대... 어... 어... 어어... 쓰읍...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됐다 됐다 방 건설 메뉴 방 건설 메뉴 아씨... 잠깐 어딨냐 여깄다 그리고 계단 양쪽에 지하실을 추가해봐 그 중 하나는 생산실이고 어... 이거 말하는 건가? 어... 계단 양쪽이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가? 지금 뚫을 수 있는 게 여기 이런... 이런 땅인 것 같애 아씨... 너무 복잡하다 잠깐만 이렇게 하나랑 아니 왜 클릭이 안 돼? 어! 됐다 그리고 계단 좋았고 그리고 하나를 더 하라 그랬지?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 이거... 이것 때문에 클릭이 안 되는 건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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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될 것 같애 구역 지하실 아 이것 때문에 클릭이 안 되나봐 스읍... 음... 아직... 데모니까? 어... 그럴 수 있지 하하하하 아니요 뭐 근데 공간은 뭐 널널하니까 괜찮아? 어... 괜찮아 됐어 오케이 하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움직여지네 어...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 이렇게 하면서 원래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귀찮으니까 어... 됐어 됐어 일단은 지어질 때까지 뭐 이거 판매는 되고 있는 거야? 어... 타이쿤 야 이렇게 장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자영업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포션 하나 만들어볼까?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겼어 이게 무슨 포션인지 이게 근데 진짜 무슨 포션인지 모르겠다 나이트 쉐이드 성능 성능을 올린다 독성으로 이득을 얻는다면은 성능을 좀 올린다 맛... 맛있음 좋은데? 맛있음 고양이 속도와 마법력 달콤함 스읍 어 잠깐만 맛있음 어... 음 아 맛있음은 그냥 그건가봐 그... 포션을 먹을 때 좀 더 먹음직하게 약간 딸기 맛 감기약 같은 그런 느낌인 어... 굳이 굳이 여기서 맛있는 걸 찾을 필요가 없잖아 가마솥에서 불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어... 이게 근데 무슨 포션이지? 독성 재고 있음 총 어... 루핀이랑 이것들도 좀 구매하자 캣닙? 하하하하 캣닙? 예쓰예쓰 그리고 생산 음... 일단 한번 대충 만들어 올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왼쪽으로 와야돼 잠깐만 독성을 내립니다 음... 해독제로 따가가자 해독제 느낌으로 따가 일단 컨셉 일단 컨셉 해독제 속도와 마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쪽을 자르고 엥? 이쪽을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나는 지금 여기 안쪽으로 따가 이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맛있고 해독에다가 성능을 올리고 성능을 또 올리고 불순물이 추가 돼 근데 성능이 올라 그런 느낌으로 따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불순물 불순물 불순물이 뭘까? 아직까진 너무 잘 모르겠어 자극제 자극제로 따가가자 안되네 흠 어? 이게 여기있는거를 맞춰야 되나봐 그냥 만들면 안되네 어 이런식으로 고양이 맛있고 해독 이렇게밖에 추가가 안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약간 약간 해독 제 같은 느낌 보이션 요거는 해독제 같으니까 개당 10달러야 적절함 적절함 어? 어어 매력을 올린다 음 고소한 맛 낮은 등급 불순물 불순물 했다가 등급이 낮아가지고 근데 등급은 뭐 아직까지 어쩔수없고 효력 용기품질 용기품질도 중요하네 오케이 오케이 됐고 마케팅 없음 상세설명 이건 뭐야 핵심 아 지금은 약간 근데 별로 안 중요해 그다지 좋은 포션이 아니야 하고 만들고 여기다가 그 약간 해독제 같은 느낌의 포션을 넣자 현재 재고 없으니까 그냥 넣어도 돼 건조대 됐어 됐어 이제 좀 속도 좀 올려도 되겠다 오우야 속도 왜이렇게 빨라 16배까지 있네 잠깐만요 타임 엥? 셀비아 필요하니? 아 이거 좀 비싼데 아아 그래 주문해 어쩔수 없다 지금 뭐 필요한데 어딨냐 정비공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가 여기 들어가야될거 같애 초보 오퍼레이터 잠깐만 오퍼레이터 고용하자 어 점원 점원 하나랑 지금 돈 얼마 있냐 별로 없네 됐다 야 뭐야 자고있었어? 이거는 완료 언제 되는거야? 아직 좀 기다려야되나 판매돼서 뭘 판매하고 있는거야 근데 벌크 포션을 찾는중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근데 이거 뭘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명성 게임이 게임이 어려워 이거는 근데 진짜 좀 흠 오케이 오케이 창고가 가득찼다 팔레트 팔레트 로타가 어 잠깐만 음 음 여기다가는 못넣고 팔레트 로타가 어 이렇게 하고 잠깐만 건조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다짐기 다짐기 다짐기가 필요할까? 근데 있으면 좋긴 할거 같애 이따 완료 이게 뭐지? 가게 가이드 표지판 연구 연구도 있고 직원실 일꾼이 지금 세명이지 그치 잠깐만 고용을 더해야될거 같은데 고용하는거 정비공 정비공 하나정도 아 돈이 없구나 야 나 야 야 오늘 강 따뜻하냐? 야 바로 옆에 어 다리가 있긴 한데 아하 아 좀 어렵네 생산선택 해독제 어 잠깐만 아니 대결 왤케 많아 대결 왤케 많아 일단 이것만 생산하고 있어봐 흠 뭘 좀 팔아야되는데요 아리아 얘 놀고있는거 봐 아씨 꼴 보기싫어 포션 전시회에 초대되었습니다 포션 전시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최고의 포션을 보내서 오 수락 여기서 우승만 하면은 우리 가게 번창할 수 있다고 잠깐만 연구 연구소 연구소를 어디다 지어야되냐 아 아니 계단좀 만들어가 얘들아 계단 아니 애들이 계단 안만들 뭘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요 기다려봐 아 이거 하나 제거하긴 좀 그런데 연구소 아 공간이 없다 근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건조대 하나 그냥 삭제하자 하고 여기다가 연구소 엥? 아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 괜히 했네 그러면은 몰라 일단 지어놔 지어놓고 아하하하 어어 잠깐만 되돌리기 아 내가 삭제하기 전으로는 안 되돌려지 나 보네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재료가 없지 그치 물질을 기다리는 중 아 돈이 없다 약숙 주문하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애 으휴 잠깐만 지금 이게 해독제가 지금 없으니까 그래그래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바꾸고 저 위에 마녀는 왜 올라간거야 계단 계단은 왜 못만대니 근데 연구소가 일단 돈이 없어 직원심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하하하 야 오늘 두개 팔았다 포션 두개 팔았다 아니 빛이 더 늘어나고 있어 미친 뭐야 얘네 너네 뭐해 놀고 있구나 그치 뭐 할게 없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재고있음 재고있는것만 이게 재고가 없구나 약숙이가 잠깐만 재고를 일단 확인하고 나이트쉐이드랑 백리앙 이걸로 딱 만들자 약간 돈버는거 위주로 하하 불순몰 아냐아냐 독성으로 따가해서 독성 포션 만들자 백리앙 엣 독성 불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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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여 좋겠는데? 음 고양이, 독성, 불순물, 자극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만들자 불순물이 어떻게든 섞일 수 밖에 없네 하고 독성이 있으면서 불순물이 있는 자극적인 높은 수요 단조로움 독포션 같이 짠 색깔은 못 봤구나 아, 색깔 밑에 있구나 좀, 독포, 독포션 같이 높은 수요 잠깐만, 불공정 어어 안 돼 안 돼, 약간 좀 가성비 있게 그렇게 팔아야 돼 관심도가 마이너스 45네 마케팅 좀 필요하겠다 상세설명 이 정도로 가자 핵심만, 핵심만 요점만 조지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팔 수 있다면 좋은데 어? 캠페인할 크레딧 없음 마케팅 없음 포션 이름 포션 느낌 포션 아 마케팅 없는데 아씨 돈도 없는데 이거 제작제를 하나 놔야 되거든 일단 너도 좀 일 좀 해라 대계열 취소하고 독포션 두번만들어 그리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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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수있나요? 그래그래 사체 좀 들면 되지 뭐 에헤헤하 에헤헤하 아싸다싸다 싸다싸다 루핀 어 승진을 시켜준다고? 오 대신에 급여가 잠깐만 급여요? 아이차 휴식 스템이다 대기 승진을 어떻게 시켜 그냥 자동으로 되는건가 독포션 이제 들어간거 봐 음 아 수입이 그래 수입이 조금씩 늘고 있어 오 잘 팔리는데 이게 무슨 포션인지 포션 어 어 마케팅 잘 들어가는데 좋아좋아 생산 계속 늘려 혹시 잠깐만 재고 재고 괜찮지 왜 얘 근데 왜 일안해 뭐 때문임? 흰 포션 기안 2일 몰라 만들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흐 마드레이크 셀비에이 어 아니아니 마드레이크 일단 구매해 싸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일단 구매할까 구매하고 혹시 뭐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아 아씨 이거 좀 사채 못쓰냐 이거? 짓고 싶은데 연구소 연구소 하나쯤은 괜찮잖아 힘을 어떻게 만들지? 아 힘 포션 힘 이랑은 약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총 캣닙 버섯 아이고 야 우리 가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 매출이 좀 많이 올랐나본데? 오우 수입이 좀 생겼다 그래도 수입이 조금 생겼어 근데 아니 재고 빨리빨리 안 채우냐? 뭐해 아니 우리 알바들 뭐해 아니 우리 알바들 뭐해 아니 얘는 뭐야 정비공 연금술사 그래 너네는 쉬어도 되는데 그 여기 최오존원가 직원을 고용해야 되나? 걔가 지금 자고있나봐 스태미너가 없어가지고 어 어 있냐 잠깐만 아씨 해야될게 너무 많다 직원 오프레이터 정비공 정비공 정비공은 필요없고 흠 오퍼레이터가 필요한데 오퍼레이터가 없네 아 근데 여기 왜 안 지어지냐고 왜 안되지? 어? 오오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네? 신기하다 자 잠깐만 이거 좀 만져봐야될거같애 이게 일자로 이렇게 안되있어서 그런가? 오 계단완성 흐헿 아 아 아 하 에센스 만드레이크 불순물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고 독성 아 이건 독성이 너무 많아 아 근데 재료들이 좀 별론데 재고가 없다 재고가 없어 음 이거 처음에 만들었던 거 네 마법 포션 그래 만들어보자 흰 포션은 모르겠고 마법은 한번 만들어보자 도매상 캣닙 명성을 잃는구나 하아 아냐아냐 캣닙 아냐 흰 포션 닫아 좀 일단 많이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애 허브 버섯 아니 근데 어떻게 만들지 흰 포션 막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지 마법 포션 마법적인 효과 이렇게 만들면 되나 그냥 불순물 불순물이 좀 섞이긴 하는데 성능을 또 줄여 보급용 높은 수요 제고 재고 재고를 좀 찾아보자 재고를 좀 봐야돼 나이트 쉐이드 백리앙 루핀 나이트 쉐이드 백리앙 아 만드레이크를 그러면은 잠깐만 만드레이크 재고가 없는데 아무튼 승강신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 아이 근데 나 이거 진짜 계속 해볼라 그랬는데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무튼 여기까지였구요 승강신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들 안녕 게임이 어렵네 아무튼 여기까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